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관 방승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관 방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B급 교육연구관이 들려주는 학교 PC방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파워포인트에 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전 아연산업정보학교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게임에 빠진 아이들. 오늘 강연 주제하고 연관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다큐영화, 스쿨오브락의 출연이라고 했는데 출연보다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타바코 금연송, 그 다음에 더널의 게임송, 팔집 가수이기도 하죠. 이 정도면 팔자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오늘은 이 PC방 내용하고 팔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저기 보면 천재들만 모인 학교. 이걸로 교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어떤 학교냐면요. 마포에 있는 굴레방다리 밑에 있는 아연산업정보학교라는 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자, 아연산업정보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여러분들? 아, 직업학교입니다. 직업학교.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한 26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공부보다는 좀 다른 곳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올까요,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어떤 아이들이 올까요? 제가 좀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루에 최소한 5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들만 오는 학교예요. 4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1년도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교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면 이제 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문 지도잖아요, 그죠? 교문 지도를 하는데 일단 교문에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손에 체크방들은 아이들이 있다 없다? 정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복이 다 달라. 머리도 다 달라. 결정적으로 눈꼬리가 다 이렇게 올라간 거 810명이 막 들어오는데 와, 이거 어떻게 생활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무실에 가보니까 막 여기서 퍽, 저기서 퍽, 오드바이어 퍽, 걸린 놈 막 선생님한테 대든 놈, 학교폭력으로 걸린 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장에 이제 이렇게 싹 산책으로 나가면 후미진 곳에서는 전부 담배 피다 걸리는 거예요. 담배 피다 걸리는 애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담배 피면은, 선생님 보면 피하잖아요, 그죠? 담배 뒤로 숨기는데 너 담배 편지하면은 입에서 연기 나는데도 안 폈다고 거짓말, 저는 그 심리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데 거의 원형 탈모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애들도 학교 가기 싫다 하는데 저도 학교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생활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보다는 좀 다른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노래방을 1층에 만들었어요. 퍼펙트하게 방음 장치도 잘 돼 있고 피아노 한 대하고 노래방 기기를 하나 딱 넣고 노래 좋아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뭐 만 한다?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잘하는 애들은 무 한 달 쓸게 합니다. 한 석봉 돼요. 그리고 만화 좋아하는 애들은 만화 그리고 만화 얘기하고 정말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선생님 지지 받고 격려받아 가면서 한 달 정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아이들이 변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요. 일단 집에 가서 학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 학교 가면 친구 얘기도 않고 선생님 얘기도 안 탄 아이들이 집에 가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고 또 교장 선생님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내가 배우는 요리가 어떻고 게임이 어떻고 노래가 어떻고 이걸 하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한다든가 또 뭔가 싫으면 거의 짝다리를 줘요.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로 몸을 튕기는 맛이 있는데 아이들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오기 시작하고 정말 이렇게 공손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변하는 것 중에 뭐 시키면은 아 선생님 안 돼요. 왜 해요. 막 그렇게 변명만 하던 아이들이 선생님 다음에 뭐 해요. 재밌어요.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아이들이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게임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빵을 잘하는 이런 일들이 아이들한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뽑을 때 뭘로 뽑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들을 뽑을 때 우리가 성적으로 뽑아요. 성적. 근데 성적으로 뽑을 수가 없어. 다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그저 밑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7, 8, 9등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결정이 나냐면 출결과 봉사활동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뽑아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제 인생을 바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제 머릿속에 탁 떠올라요. 여러분들 무슨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성적 처리를 막 하다가 아 이 8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왜 포기했을까가 어느 날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왜 포기했을까? 거의 뭐 810명이 아이들이 다 공부를 포기하는데 분명히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내는데 아 그러면 이걸 진짜로 한번 공부 포기한 이유를 명색이 상담을 전공했는데 한번 진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아이들 전교생 상담을 해보자고 제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불러다 놓고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상담 공부를 10년 넘게 한 사람인데 한 번 오면 아이들이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막 보면 도망가.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내 상담법이 틀렸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상담법 앉아서 이렇게 오면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있고 막 쏜사까지 도망가고 또 막 다시 나누고 이런 과정을 번복하면서 아이들한테 맞는 상담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로 하면 같이 앉아가지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내가 걔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하니까 절대 아이들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상담이라는 걸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선생님한테 혼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게 아니고 놀이를 통하면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있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하고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상담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오늘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상담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게임으로 바로 넘어요. 여기서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굉장히 귀중한 걸 알게 돼요. 다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포기. 저는 이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해서 아이들이 다 공부를 포기했는데 그런데 아이들 한 명, 두 명 상담을 하다니까 공부 포기한 이유가 여러분들 첫 번째가 과목으로 따지면 과목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영어, 수학을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떨어뜨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 번 좀 늦으면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 번 아이들이 반 정도가 낙오가 되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아이들이 공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공부만 못 한 건데 자존감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교과 과목보다 더 아이들을 좌절시키고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제가 그 아이들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10명에서 6명 이상이 겪는 일이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엄마, 아빠 사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엄마, 아빠 부부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구나.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싸우는데 서로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안 싸우면 신이죠. 싸우지만 애들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그리고 싸우다가도 애가 딱 나타나면 다시 웃고 손잡고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애들 보는 앞에서 절대. 왜 그러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싸우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할까요? 이게요. 여러분들 저도 애가 딸이 둘인데 딸 키울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손녀가 생겼는데 손녀를 키워보니까 애가 똥 싼 것도 좋아. 똥 설사하면 설사한 것도 찍어 먹어볼 정도로 아 애가 속이 안 좋으면 이게 똥이 드럽다는 그런 생각 1%도 없고 그저 애가 왜 쌌을까? 몸은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무한한 사랑, 그죠? 무한한 신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신뢰감이 어렸을 때 부모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3살, 4살, 5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자꾸 엄마, 아빠가 싸우고 뭐 좀 던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 신뢰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뢰감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무한한 우주 같은 존재의 부모에 대한 신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학교 가니까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가면 이제 부모님의 그 한없이 묻었던 그런 신뢰가 친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로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이제 갈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운동장 한켠에서 벤치에서 친구가 펴보니까 나도 한번 펴보자. 그렇게 해서 피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가는 데가 어디냐면 PC방을 가는 거예요. PC방을.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담을 쫙 하다 보니까 전부 3년, 4년, 5년을 PC방에서 보냈는데 공부를, 게임을 해서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고 가정적으로나 교과목으로 힘들어서 게임이 아이들한테 위로를 줬다는 거 그리고 게임이 애들한테 안식처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게임을 막아서 될 일은 아니구나. 게임을 막아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이열치열, 정말 게임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물점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늘 교실에 이제 교장실에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장실 자체도 여러분 보면 저 인형 그리고 아이들 꿈 하여튼 의자에 앉으면 그냥 저 인형 있는 거하고 없는 거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인형 앉아가면 이렇게 안으면 아이들이 그 막 얼굴에 울툭불툭했던 분들이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천사로 변하고 또 저런 이제 자기 목표 한번 쓰게 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다른 사람 목표도 한번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그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방법이 어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산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탁 걷는데 머릿속에서 팍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제가 이것도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래, 그래 한번 인터넷 중독작과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학교에 정말 인터넷 중독작과는 아니죠. e스포츠과를 e스포츠과 그때는 중독이란 지금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당시에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거든요. e스포츠과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래, e스포츠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과를 개설하고 했는데 그러면 과를 개설을 하면 아이들을 어디서 가르칠까요? 어디서 가르칠까요? 컴퓨터실은 사양이 낮아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돌아가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밖으로 나가려면, PC방 나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매번 나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 학교에 PC방을 만들자. 그런데 뭐 다 반대했어요. 정말. 뭐 이런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다 반대했어요. 아, 그런데 저는 그게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아, 이게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신은 제가 이제 교감이었으니까 아, 이게 한번 밀고 나가자고 해서 몇 명의 동지들을 또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PC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바둑 두면 바둑 복귀하죠. 게임하면 게임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그런 완벽한 시설을 만들고 진짜 선도 진짜 좋은 선을 만들어 총 쏘면 진짜 총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방송 시설을 해서 자기들 게임 한 게 송출되어 주는 그런 시설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학교에 PC방을 만들고 아이들 뽑을 때도 야, 이거 성적이고 출결이고 없다. 그냥 게임에서 너구너구 싸워서 지는 놈은 떨어지고 100% 게임을, 이때도 이제 사실은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죠. 그게 뭐 공정성, 투명성 얘기해가지고 반대가 많았지만 그래도 게임으로 한번, 이거 뭐 e스포츠과니까 게임으로 한번 뽑자게 해가지고 게임으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로 교직 생활 35년이 됐습니다. 3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수업 태도가 그렇게 좋은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한 번 앉으면 아이들이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화장실 갈 것 같아야 안 가요? 화장실도 안 갑니다. 갈 때 어떻게 가니까 정말 참다 참다 참다가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PC방도 만들고 아이들 특보보고 아이들 교시된다. 그럼 이거를 누가 가리킬 거냐? 누가 가리킬 거냐? 정말 누가 가리킬 거냐? 그런 문제가 저한테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을 열심히 한 사람은 임용고사에 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도 게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한 상담은 그렇게 앉아서 하는 상담이 아니고 움직여가면서 하는 상담이거든요. 이렇게 놀이, 모험 놀이라는 상담인데 제가 혼자 하는 게 역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임을 만들어서 상담을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날도 어느 날 같이 모임 선생님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 총무 선생님이 컴퓨터 선생님이 눈에 딱 조르는 거야. 야, 야, 이런 거 하는데 네가 와. 어? 당신이 와. 그랬더니 아, 자기는 뭐 컴퓨터는 해도 게임에 게임자도 몰라.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네가 오기만 해. 근데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공립학교일 것 같아요? 사립학교일 것 같아요? 여기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30명당 교사가 두 명이 배치가 되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 가장 네 마음에 맞는 분 한 분 모시고 같이 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임용고시 동기를 모시고 와서 두 분을 발령을 했어요. 발령을 딱 냈는데 일주일 딱 됐는데 나만 보면 이렇게 머리가 땅닳게 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맨날 자습이잖아. 애들 뭐 움직이기랍니까 지각이. 문 열면 들어오고 가락에도 안 가고 여러분들 애들 못 보내요. 전기 내려야 보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생활을 잘하고 하니까 뭐 수업도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맨날 자습이잖아요.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주일 딱 됐는데 막 정말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져. 뽀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뽀얀해지는 데다가 뭐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할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대전표 하나 그려는 거예요. 오늘은 너구너구 싸우고 너구너구 이렇게 대전표 하나 그려면 하루 가는 거야. 그것도 나중에는 담임이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나와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선생님들 얼굴 색깔이 약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변하기 시작해. 보니까 이제 학급이잖아요. 그렇죠? 학급이니까 숙제도 해야 되고 사진도 내야 되고 과제도 있고 또 게임하다가 다음 시간 넘어가면 컴퓨터 꺼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통제하는 순간에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정말 입에서 걸른 장치 없이 그냥 망랑을 C&M 막 이렇게 욕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어머머머머머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남자 선생님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시고 그 여선생님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게임 끝이지 뭐 게임 끝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학교에 담이 있는데 그 여선생님하고 맨날 담 걷는 게 이래서 담 걸어가면서 야 뭐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애들 맨 게임만 하니까 쉬는 시간에 손털기를 해도 시키라고 그런 농담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하여튼 열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막 저 있는데 막 교무실로 막 뛰어더니 막 교감 선생님이 자기가 방법을 찾았다는 게 막 하이페가 하이페가 하면서 그러면서 아 그럼 선생님 제가 찾았다는 거야. 우리 애들이 이 게임하지 말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뭘 원할 것 같아?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뭘 원할 것 같아? 이 아이들이 전부 프로게이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정말 무식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도 프로 구단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프로 구단이 있는 걸 알고 프로 감독님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 구단 감독님하고 연락하고 우리 학교에 한번 강의를 한번 와달라고 사정사정 하니까 안 와.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감독님 만나고 집에 들어간다고 문자메시지 보내면 시간이 막 12시, 1시, 2시인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밤늦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또 게임하는 친구들은 낮에는 안 움직인다네. 밤에 한번 또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야 희한하다고 하면서 나도 그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이 공립학교에 처음에 스포츠가 생겼다. 당신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중간에 전부 아이들 자퇴하던가 또 평생교육시설로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막 설득을 해서 그 감독님이 저희 학교에 강의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못 잊어요. 정말 우리 잘 아시잖아요. 특히 e스포츠 관련 감독님들이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군대 갔다 오시면 감독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얼마나 어려 보여요. 그런데 딱 강의하려고 단상에 딱 섰는데 거의 아이들이 정말 신을 모시는 듯한 표정인 거예요. 아마 부처님, 예수님이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그런 표정 했을 거라고 정말 그리고 그 감독님이 한마디 할 때만 이거 정말 신의 말씀이야. 신의 말씀이야, 말씀. 정말 말하면 그 바라보는 표정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면 아, 이런 게 평화구나. 그리고 이런 게 믿음이구나. 아, 이런 게 신뢰구나. 이런 정도가 들 정도로 아이들이 그분한테 대한 신뢰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없었거든요. 분명히 없었는데 그분 뒤에서 후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나가는 후광이 본래 본인이 내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눈으로 쏴주기도 한다는 걸 내가 그날 봤어요. 정말 뒤에 후광이 엄청나게 보고 처음에 봤을 때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독님이 돌아가시고 그 여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선생님은 신과 동격이 된 거예요. 아, 우리 담임 선생님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데 그 방송과 신문에서 보던 감독님이 그런 분을 모시고 오다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장악하면서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운이 좋게 운이 좋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대 교수님들 그리고 감독님들을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모시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저도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그때 천재구나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중독이 아니고 의존이 아니고 몰입이구나 하는 거를 확신을 얻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스타크래프를 했는데 스타크래프의 프로가 되려면 준 프로가 돼야 된다고 해요. 준 프로. 그 준 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용산의 스타디움이 있었어요. 용산의 스타디움이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PC방에서 날구 기는 애들이 배낭에다 모음 메고 키보드하고 마우스 메고 쫙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준 프로에 우리 아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차차차 알게 되고 설명을 해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준 프로가 딱 되면 어깨에 기부스 들어간 게 딱 보여요. 막 우쭈래 해가지고 그리고 학교 오면은 애들이 걔한테 반말을 못 해. 존댓말 반 뭐 그냥 친구 반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리고 걔하고 게임을 한 번 하면 정말 영광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한 아이가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유명한 선수를 깹니다. 깨가지고 16강에서 깨가지고 막 네이버에 검색순위도 오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을 하게 돼요.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봉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첫 해에 아이들이 대학을 여러분들 70표 여기서 대학은 뭐 우리 선생님들 어떤 상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유명한 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 교수님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정말 그 조교죠. 대학 조교. 조교로서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교수님이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지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정말 게임 징독이고 문제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전부 천재로 변하는 거예요. 천재로 변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 삶을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냥 인문학교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인문학교 다녔으면 그냥 정말 거의 대다수가 주무시죠. 그렇죠. 거의. 그리고 잘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들이 보니까 전부 다 밤새 게임을 해요. 밤새 게임을 하니까 학교 오면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과정 자체에 비공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다 교육과정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아침에 오면 좀 자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들이 젊어서 그런지 한 아침에 2, 30분만 자면 이렇게 깨돈게 금방 살아나요. 그런데 이게 원칙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좀 자게 하면 너무 하루 종일 생동만. 그런데 저는 인간이 인간이 학교에 시설 좋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집에서도 게임을 하고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학교에서도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요. 학교가 돈 안 내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하죠. 그러면 PC방 가요? 안 갑니다. 처음에 두 개 다 시켜도요. 점점점 학교에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게임을 많이 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하면 저녁이 어떻게 돼요?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요. 피부 색깔이 달라지.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PC방 만들어서 가장 아이들이 달라진 게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정말 피부가 뽀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창의력이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 선생님이 일부러 아침에는 영어도 공부하고요. 영어도 시키고 그리고 독서대회. 뭐 그런 대회를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독서대회에 나가서 버스 안에서 기절하는 애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독서대회에 나가면 막 쓰고 발표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며칠 밤을 세워서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아이들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 아이들이 뉴턴이구나. 이 아이들이 에디슨이구나. 정말 한 치의 의심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아이들 특히 유년기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한 곳에 정말 몰입했던 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입문계 다녔으면 정말 그냥 목화 지침 중이겠죠. 100% 주무십니다. 이게 학교의 PC방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레비를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사방발방이 다 테레비를 설치하고요. 컴퓨터도 배열도 본래 교실이나 컴퓨터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서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쪽 한편에는 프로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따로 공간 12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수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학교에서 교감 생활을 마치고 다른 교육청에도 가고 입문계 교장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학교 교장으로 오게 됩니다. 교장으로 왔는데 자, 퀴즈입니다. 이스포츠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와보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때는 이스포츠가 아니고 게임 제작과 게임 제작과를 다시 만들어서 이때는 아예 게임 제작과 안에 프로 구단을 만들었어요. 12명 롤 그때는 스타크래퍼 지금은 롤을 많이 하더라고요. 롤 12명 선수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 카나다 브루스 알렉산더의 이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이론을 보고 제가 증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쥐가 쥐가 이렇게 중독성 있는 중독성 있는 마약 성분 하나하고 정말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쥐가 어디 가서 놀 것 같아요? 쥐조차도요 이 자기가 놀 거리 있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곳에 가서 논다 하는 거를 이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가 증명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학교에서요 이 정말 PC방 안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게 하니까 전부 다 중독성향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게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아니라 욕한다는 단어 있죠. 게임하면서 욕하는데 그 욕은 3개월이 지나니까요 욕은 완전히 그냥 누가 욕을 해라 마라 그런 단어 그런 하나도 그런 누가 뭐 해야 된다 막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수면 위로 수면위로 올리는 게 그리고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으로 게임하는 순간에 그 욕이라든가 그런 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런 것들이 욕이 더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욕이라는 게 내장되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저는 이게 스포츠와 또 이제 학교에서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담배 문제예요. 담배 문제. 정말 담배 문제도 진짜 쉽지 않아요. 담배 문제도 쉽지 않은데 이 담배와 이 게임을 제가 아주 극명하게 봤어요. 이 담배는 정말 아이들이 못 끊어요. 못 끊는데 이 게임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축제 때 여기서 이 스포츠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열면 그 교실에서 나오는 함성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멋진 함성이 나와요. 와! 와! 그리고 그 주체도 다른 건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데 이거는 다른 선생님 도와줄 수도 없어. 거의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함성이 나오는 거고 아, 이거는 이건 정말 스포츠구나. 정말 스포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정말 이 스포츠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거의 전교생이 이 교실로 그 게임 대회할 때 다 몰려듭니다. 몰려들어 진짜 축제, 축제, 축제. 너무나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 블루 알렉산더 박사의 이 이론을 제가 정말 증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알렉산더 박사하고 한번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혹시 가정에서 정말 아이가 게임을 좀 과하게 한다 싶으면 정말 아이들이 내가 아이를 막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도 게임 관련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은 경우가 부모님도 뭐 나빠서 그런 건 아니겠죠. 막아서 하지 말라 부모님의 기대감에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또 게임하면 불안하니까 막아서 되는 경우가 막아서 약간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고 더 심해지는 경우를 학문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주로 무엇하고 사는가 하는 거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어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보면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디 앉기만 하면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관광, 자기개발, 문화 이런 식이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2016년에 제가 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롤팀 워너비를 창단을 했고요. 다이아몬드 티어 이상의 아주 아마추어 고수들을 모았고요. 경쟁률이 보통 처음에는 한 10대 1까지 갔어요. 10대 1까지 이때는 완전히 게임으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뽑았고요. 그 뒤에 해가 2019년에는 하나에서 하는 전국 대회에서 옛날 외계하면 봉안기 야구대회 같겠죠. 거기서 아이들이 우승을 했고요. 나가는 대회마다 아이들이 다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워너비 팀을 12명 뽑았고요. 이때도 이때도 제가 약간 세상이 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학부모님들하고 발대식을 2월달에 저희들이 12월에 뽑고 2월달에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때도 감독님들이라든가 또 구단주 분들을 모셔서 같이 상담을 했는데 쭉 돌아가면서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단하는 해에는 거의 화분 널러가고 컴퓨터 빼서 널러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망한 거예요. 안 된다. 프로에서 네가 앞으로 못 먹고 산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반으로 줄어요. 그게 아이가 한다고 하면 좀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반을 두더니 제가 이 학교 2년 전에 떠나기 전에는 거의 손옥민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축구선수. 우리 아이가 세상을 한번 뒤집어볼 페이커 정도로 가능하지 않나 롤러 가능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가 원하면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교 PC방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선수 전용실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졸업생 중에 졸업생 중에 코치로 코치로 영입을 해서 그 친구가 가르쳐주니까 저희들이 너무 편하게 정말 아이들이 진짜 말을 잘 들어요. 코치도 하고 그 다음에 산학 겸임으로 마포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돈으로 산학 겸임 교수님들도 모시고 그러면서 게임 방과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끼리 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뭐가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아 이거 초반에 잡아줘야 되겠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좀 이런 걸 알면 아 자기가 이게 선수가 아니고 여기에 아무 의미 없이 마우스 하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마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게임에 과몰입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반가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반가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정말 많은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이제 뭘 가르쳤냐면요. 1교시에 영어를 가르쳤는데 게임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게임 영어. 게임 영어를 가르치고 만약에 롤의 캐릭터 중에 노틸러스가 있으면 노틸러스에 나오는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입문학은 뭐냐면 여러분들 노틸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잠수함이잖아요. 잠수함. 노틸러스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질벤이라는 프랑스 소설과 얘기해요. 1800년대에 네모선장이 나오죠. 해저 이말리가 나온 거예요. 책에 보시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데 해저 이말리 몇 장을 넘기다 보면 그 네모선장이 전 세계 여행한 지도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네가 만약에 네모선장이 돼가지고 네모선장이 돼서 여행을 하면 어느 나라를 가고 싶으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게임은 맨날 이렇게 앉아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서포터. 서포터. 지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챔피언. 서포터에 ER 붙이면 사람으로 변한단다. 이렇게 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영어. 그러니까 대답을 하나도 영어 시간에 하나도 못하던 아이들이 게임하고 연계해서 영어 수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막 대답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게임 캐릭터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놓은 게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인문학하고 연관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2교시에는 처음에는 게임을 좀 많이 시켜요. 게임 전략도 가르치지만 서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다섯 명 다섯 명이 있으니까 협동은 이런 거다. 삶에서도 이런 일이 난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3, 4교시예요. 3, 4교시예요. 글쓰기를 아주 시킵니다. 이거 게임하면서 어떤 게임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언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아이디는 왜 이런 아이디를 쓰게 했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질문지를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저는 이거를 이 글쓰기를 지금은 진화돼가지고 꿈찾아 드립니다. 꿈찾아 드립니다. 발전이 좀 됐어요. 그리고 4교시에는 모험놀이 상담을 했어요. 아까 제가 아이들하고 처음에 했던 거 앉아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게임하고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활동을 알려주고 활동을 알려주고 부모님하고 활동한 거를 인증사진을 찍게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험놀이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이런 글쓰기라든가 모험놀이 상담 애들 하면 싫어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소감문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어요.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모험놀이 상담했던 애들이 의외로 이런 거를 그리워하는구나 아이들이 그거를 왜 제가 또 이걸 아냐면 제가 일반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적 쓰면요. 그게 뭐 핸드폰 살 때도 있지만 어릴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놀았던 기억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모험놀이 상담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또 하나 아이들하고 꼭 함께 했던 게 노래 부르기예요. 노래 부르기.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수니까 가수니까 노래를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번 사전사후 검사를 했어요. 사전사후 검사를 해가지고 했더니 보통 한 기수에 많을 때는 한 30명 적을 때는 뭐 16명 20명 정도가 왔는데 이때 기수에는 한 16명 정도가 왔는데 매 기수마다 고위험군이라는 고위험군이라는 게 보통 한 4명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위험군이 제일 많아요. 보통 보면 잠재적 위험군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3명인데 이 특히 이제 변화가 고위험군도 변화가 일반군으로 넘어오지만 약간 게임에 과몰입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게임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아 내가 다른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고위험군은 거의 없어지고 고위험군 아이들이 일반군으로 넘어가고 잠재적은 거의 뭐 보시면 일반군으로 거의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가 절제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그리고 엄마하고 대화가 많아졌다. 그리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졌다는 단어들을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하고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상담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란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제가 첫 제목이 PC방의 진화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교육청으로 교장 인기를 마치고 교육청으로 교육연구관으로 다시 전직을 해서 지금 교육연구관으로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에요. 그 학생교육원은 뭐 하는 데냐면 몸으로 이렇게 초중고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수련활동을 하는 곳인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어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는 어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보내다가 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몸으로 하는 활동을 한번 비대면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니까 정말 그 우리가 이제 직원이 꽤 많은데 하자니까 다 안된다는 소리가 더 많았어요. 한 90% 이상이 아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아 이거는 다 훌륭하지만 전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이렇게 같이 마음에 맞는 분 해가지고 두 명 저하고 세 명이 드림팀을 만들어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모험 놀이라든가 그런 아이들하고 대면으로 하던 거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방영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제가 썼던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란 책이 눈에 탁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제 머릿속에 그냥 제목이 그냥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게임학교 롤 게임학교라는 제목이 워딩이 탁 아 그래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교시 영어 게임 영어 2교시 게임 인문학 3교시 게임 전략 4교시 모험 놀이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해가지고 줌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제도 매주 월수 7시부터 8시 반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처음에 제가 제 노래 중에 배워서 남주라는 노래가거든요. 교가예요. 교가를 부르고 게임 영어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요? 한번 나중에 시간 대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4기가 다음 주에 시작을 하거든요. 누가 이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을까요? 정말요? 막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수다쟁이. 제가 아이들을 그 아이들 전부 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다 하는데 꿈 찾아드립니다. 라는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작년에 인상 깊었던 아이가 걔는 카톡으로 10회기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걔가 이제 답변을 오거든요. 근데 정말 글을 잘 써요. 난 걔가 학교 정교회장인 줄 알았어. 진짜 정교회장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너는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니? 했더니 평균이 40이랍니다. 40. 정말 이렇게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하는데 그 성적이라는 틀, 그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뼈저리게 해가지고 요즘 제가 정말 정말 이 게임 학교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 게임과 접목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너무 잘 돼요. 정말 처음에는 화면에 한 100여 명이 얼굴을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선생님들.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정말 다 그냥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얘기 삼으면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대답하기 시작하고 자기 꿈 얘기하고 정말 게임과 교육이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정말 프로로 갈 친구들은 프로로 가고 또 취미로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은 취미로 하고 제가 프로팀을 보면서 그 아이들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앉아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일주일 어떻게 지났는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중에서 정말 인상짚었던 얘기가 연말에 끝나고 졸업할 시즌에 애들한테 우리 1년 어땠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매년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만약에 제가 이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몰빵이라고 표현해요. 아이들이 정말 게임을 몰빵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 골방에서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보통 600등에서 700등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도전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친구들이 프로구단에 근접한 아이들 또 이렇게 입단 테스트 보는 아이들 또 프로로 지난 진로를 바꾼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아 내가 요정도 선이구나 해가지고 진로를 누가 바꾼다? 본인 스스로 다른 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지금 카메라 하시는 분들 다른 일 하시는 분들 게임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프로 게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냐면 저도 인생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몰입하는 게 몰입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똘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똘스토이가 정말 귀족이에요. 여러분들. 귀족이고 다 가졌어. 가졌는데 50살에 자기 가슴을 팍 뚫는 그런 고민이 생겨요. 그 고민이 뭐냐면 허망한 거야. 다 세계적인 대문호인데도 대문호인데도 허망한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나온 소설이 안나 까르네. 안나 까르네. 그 안나는 여러분들 굉장히 귀 부인이에요. 근데 브론스키라는 젊은 장교를 만나서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똘스토이는 레빈이라는 자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을 만나는데 그 레빈이라는 사람은 시골에 가서 학교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아무리 해도 사람들하고 잘 안되는데 딱 풀백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소작인들하고 굉장히 친해지면서 똘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몰입이다. 몰입을 하면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몰입감을 아이들한테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아이하고 관계에서 힘들어하신다면 기대 이상의 아이들을 과하게 내가 기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아이들하고 하시고 또 하나 아이들하고 자주 놀아주면 몸을 부대끼는 그런 놀이로 많이 놀아주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또 부모님들 마음을 열어서 아이와 더 자라난 시기에 아이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재미있게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